Q.뉴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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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5시에 린2엠이 점검이라고? 아 괜찮아요 린이 이제 엠 들어가면 됩니다 린엠 들어갔고 막피좀 할게요 8 악몽 캐릭인데 요정인데 막피하니까 캐릭터 2초만에 죽더라구요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막피하고 오는데 원래 너 했던 캐릭? 네 잠깐 들어가서 지금 요정이에요 그렇지 해갖고 중립인지 매크로인지 모르니까 매크로로 판단하고 싹 다 죽입니다 그래갖고 뭐야 그래픽 왜이래? 리니시 2엠 보다 보니까 원래 이랬나? 자 이게 시청자분들 이 캐릭터를 족밥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족밥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 보시면은 오 안타있네가 각인이야 내가 이거 했을 때 당신대로 이 안타있네 이런게 족나 비쌌단 말이야 이것도 각인이고 이것도 각인 이것도 각인 다 질렀던 거거든요 저 장갑이랑 신발은 게 없어? 다 없죠 게임을 안하니까 지금 제 철칙인데 저는 캐릭터를 사거나 팔진 않습니다 나 그게 싫더라고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3년 전 캐릭이니까 내가 리니시 2엠을 한지가 2년 몇 개월 됐으니까 2년 7, 8개월 됐으니까 3년 전 스펙이에요 이게 지금 나쁜 그건 아니지 뭐 악세가 파리거나 이런건 아닌데 나쁘지 않아 자세 나오게 여포항경 가가지고 몇 대 쳐보자 못 만날걸래 아마 왜? 마스터 던져 지배 탑 있고 여기가 여포항경 있잖아 뭔데 여기 여기서 이제 정상 포탈 뭐야 탑돌끼 지고 성창아니? 지배 탑 정상 포탈 여기 맞나요? 미션 없나요? 여포형 캐릭 한대라도 치면 뭐 10만원 후원이라든가 여포형 캐릭 만나러 가는 길이 험난할거 같은데 형 요정 이거 스턴도 있어요 아 씨바 뭐야 몸이 왜 안눅어 야 안되겠다 이문주 역사에 흠집이 나는거 같애 과금좀 하자 뭐에요? 이종두 캐릭이면 시청자 8명 정도 나오면 딱 맞다 흐흫흫흫 마피안다메 왜 이렇게 소녀같이 몸만 한 마리씩 때려잡고 있어 아 안되야 왜냐면 여기서 하다가 성태형이 형 칠수도 있는거지 모르는데 이 게임이랑 저 게임이랑 다른 게임이라며 항상 성태형 칠수도 있는거지 성태형도 어차피 게임 안하는데 이 형은 여기에 ㅈㄴ 센 애들이야 어? 뭐야? ㅈ 밥인데? 별로 안다는데 근데 새끼가 나를 왜 때리는거야 이거 뭐하는거지? ㅇㅁ듯을인거야? 야 뭐야? ㅈㄴ 안그려간데? 와 뭐야? 야 아직도 드슬 변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네 얘는 딱 보니까 죽는이빙인거 같은데 ㅅㅂ색을... 이거 어떻게냐 아프냐? 형님? 전형적인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새끼구만 지금 뭐야 피잉신? 무료 벗고 꺼져 아니 뭐 라인들한테 찍소리도 못하네 갑질하시네 명어 날려야죠 지금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저가 얼마나 존카뜩니까 이분도 ㅎㅎㅎㅎㅎㅎ 저 새끼야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어 이 새끼가 뭐 드슬로 갔다가 존나게 하고 있구만 야 나 일단 치지마로라 사연타 구경이나 할라니까 어? 어? 올라오려는데 옥챙이가? 시발새끼가 미쳐가지고 정강 정강 X 됐네 세계의 대결이네 씨버놈이 진주랑 싹빠라야 되나 이거 적밥쌓기 어 그치 그치 어우 씨바 뭐야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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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얘한테만 맞은거에요? 다골 맞은거 아냐? 어 맞아 야 쟤 줌나 센네? 네? 돈 더 써라 만피용 하하하하하하 아 저새끼 드스라 아닌가?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별 4개네 M에서는 완전 X밥 취급 받는구만 야 캐릭터 진짜 많이 죽었다 어? 3년전 캐릭인데 3년전 진짜 리니즘 유저분들 좋은 환경에서 게임한다 생각하세요 에? 내가 3년전 스펙이다 3년전 스펙 아 푸기 빼고 불기 끼된다고 패배원이 여기 있었네 불기가 뭣이고? 어 이거였네 자 자물쇠 엽니다 장난하는거 아니니까 에? 어? 시청자분들 이거 2000포인트 어떻게 올리나요? 아시는분 이거 어떻게 올리냐? 이거 한번 할라니까 이건 또 지나갈 수가 없지 내가 2000포인트 어떻게 올리나요? 이건 무조건 해야지 자 갑니다 전수업 최초 전수업 최초는 뭔데? 자 강확률 10% HP 흡수 게임은 안하지만 할건 안다 자 고 이거 뜨면은 리니즘 바로 복귀한다 어?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20억 쓴다 장난하는거 아니니까 뭐야 응? 간다 니니즘 X밥들아 어? X밥들아 이 X발새끼를 나중에 너 다른게임에서 걸려놔 간다 가기전에 X발 온게 한 명 담구가 했다 싸가지암새끼랑 기분 젖같애 하고 싹 날라버리네 한놈만 걸려놔 X발 분노했으니까 너? 너야? 야야야 가디언을 치고 있잖아 사람을 쳐야지 에? 가디언이야? 응 뭔데 자 W총무 끝났나? 자 W총무 끝났나? 자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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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